계속되는 폭염에 바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해상에도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어민들은 양식장 어폐류 폐사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완도에 있는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10년째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곽상훈 씨는 지난해 전복의 70%가 폐사해 피해가 컸습니다. 곽 씨는 올해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고수온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바다수온이 25도 이상이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효되는데 이때 전복과 같은 어폐류들이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 양식장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와 면역 증강제를 보급하지만 수온이 25도 이상이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양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워 산소량을 늘리거나 산소통을 활용해 산소를 주입합니다. 냉각설비가 최선이지만 비싼 비용 탓에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활동과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하고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피해에 따른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보험료와 폐사체 처리기 등을 지원하고 예방 백신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면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어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